어서오세요, 여보. 빨리빨리 다녀. 이라쌰이, 아나타. 썰어, 더 울고게.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. 시장하시면 식사를 준비해드릴까요? 무수어, 스키니 다베러. 오나카가 수いているなら, 고한을 요의시ましょうか?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이세요. 무리하지 마. 오늘은, 이슈로 요리, 고한을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리하지 마. 지압을 시작한다. 잠깐, 가만히 계십시오. セサイファイヤー 戦闘に突入する じっとしていただけますか? 排除完了 対象の残存を確認 あなたの職場だからか優しい感じがしますね わざわざここで演技をする必要があるか?